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주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경주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경주가 가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경주라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가 얻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위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걸린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귀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귀한 생명을 걸고 가치 없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동차 레이스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가치 있는 경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의 경주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한 그 재물이 그 청년의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놓치게 되고 말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장애물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사케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케오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케오는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사케오는 세상에서 재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 사케오의 고백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에 이 사케오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 위에 가족, 사랑하는 사람, 취미, 모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하고 또 거기에서 떠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목표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가 바뀌고 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재물과 부기 권세를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주하면 어려서부터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주는 산 정상에 먼저 오르면 이기는 그런 경주였어요 경주가 시작되었고 토끼와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달리다가 토끼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너무 느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한숨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서 먼저 정상에 오르게 돼요 이 토끼가 이 경주에서 지게 된 원인은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숨차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경주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토끼가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눈에서 보이는 목표를 놓친 것이 토끼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토끼가 만약에 정상을 계속 바라보고 달려갔다면 그 경주에서 반드시 이겼을 거예요 성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앞에 서야 해요 믿음의 경주에서 혹시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힘든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본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열심히 달리신 분도 계시고 또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러한 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힘든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고토바 어머이 가시, 이슈요니 이노리마시오